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홍콩 오픈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중 이번 대회 가장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는 선수는 서승재, 강민혁조의 남자 복식입니다. 두 선수는 일본 오픈, 코리아 오픈에 이어 3경기 연속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은메달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번 홍콩 대회만큼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만의 왕치린 치우샹치와의 4강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상위 랭커인 왕치린이 새로운 파트너와 복식조를 구성했기에 대만팀의 세계 랭킹은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코리아 오픈 4강에서도 맞붙은 만큼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성승재, 강민혁 선수의 홍콩 오픈 4강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콩 오픈 1강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칸 오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чx 한 칸 한 칸 Liyang, of course it's gone long lovely look wow very, very strong in the attack absolutely in the Hong Kong Coliseu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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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Iggy 1-8 Iggy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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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플레이 첫번째, 날은 그를 수 있는 전세입니다. 첫번째, 게에선. 최고! 아름다운. 희 희 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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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2,0% 소중한 공유 첫 번째, 한국의 이 시간에 뾱아 그곳에 매우 한글 찬송 . . . . . . . . 아 아 네 그치의 공간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치의 공간에 더 높은 것입니다 그치의 공간을 맞춘다 그치의 공간을 맞춰서 더 높은 것입니다 반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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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낮아지면 안 좋은데요 대기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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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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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예. 2세트 초반에도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속 득점에 성공한 우리 선수들이 경기 흐름을 가져오면서 21대15로 승리했습니다. 2세트 초반으로 승리했습니다. 2세트 초반으로 승리했습니다. 2세트 초반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시즌 최고 from Chinese type A he was standing oi oi what a save what a fend playing with the playing up against the drift good sliced shot good variation from Sue to me that suggests that there is more and then playing patient from there this time oi what a service return oi that looked short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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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